거기서 이제 인사를 사람들이 오면 이래서 해봐세! 이렇게 해주세요 유리오빠는 어디니? 유리형은 집에 있겠죠? 진아 사랑해 키키키키 저도요 태국팬 이즈희열 오빠 고마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연속 여기 뜬적 처음이에요 오빠의 웃는 모습 보기 좋아요 물결 진짜요? 맨날 웃을게요 룰릭 본적 있어요? 룰릭이 뭐죠? 진아 유유유 우지 마세요 눈부어요 자 그러려면 스피크 잉글리쉬 플리즈 오케이 어 오케이 브라질 안녕하세요 브라질 진이 스테이지에서 퍼포밍을 잃어버렸어요? 어 예 어 항상 어허 어허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팬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백진 간탱 간탱이 뭐죠? 간탱 간지탱탱 간탱 네 간지탱탱 오케이 헤헷하는 웃음 너무 귀여워 유유유유 어허 할말이 할말을 잊게 만들었다 진 웨얼 이즈 유얼 맨? 아이 그거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친한 형이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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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올린 거예요 네 지금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일본 학생이에요 웃음 세모 웃음 어 이거 써야겠다 나도 웃음 세모 웃음 잘 쓰겠습니다 흠 이치 백진 타임 오케이 유얼 소 큐트 오빠 땡큐 백진 오늘 백진 오빠 진짜 사랑해 오 해 오 해 오 그거 제 말투인데요?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간탱 아 간지탱탱이 아니라 잘생겼다고요? 아쉽네요 뭔가 백진 오빠 짱이야 백진 오빠 짱이야 어 얼굴이 왜 이래요 이게 일찍 일어나면 이런 게 안 좋은 거 같아요 이 시간이 되면 얼굴이 붓는 거 같아요 네 아무튼 안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심각한데 오늘 네 백진 오빠 짱이야 고맙습니다 이모티콘 하트 말고 손 하트 아 그 뭐지? 어 그 손 하트를 하게 되면은 어 그 그 향후가 눌릴 거 같아요 지금 향후가 놀릴 것을 분명하고 뭔가 그 그 뭐지 어 모르겠어요 그 왜 이렇게 그 못하겠지 진짜 제일 어려워요 윈드밀 보다 손 하트가 어려운 거 같아요 제가 하면 좀 이상해요 엥? 진짜 이상해요 뭔가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펴 볼게요 손 하트가 제일 어려운 오빠 왜 그렇게 잘생겼니? 어 방까지 못생겼다는 얘기에 대해 하고 있었는데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요 풀 페이스 플리즈 네 네 세이 단티 파칼쿠 너 요즘 잘 지내니? 어 그 잘 모르겠어요 잘 지내는지 진아 화장해요? 화장할 때 하죠 화장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화장하자 백진타임은 어쩌다가 만들어진 거냐고요 그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빈이 작품이에요 그 이렇게까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그 그 장난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건데 신기한 거 같아요 진이 안경 진짜 잘 어울린다 못생긴 사람들이 안경이 저 저같이 이렇게 그 그 뭐랄까 그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네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아니 잘 어울리는 건가 아 모르겠어요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너무 귀여워 죽겠다 죽지 마세요 왓 이즈 간지탱탱 간지탱탱 이즈 간지탱탱 이즈 스웩 풀 스웩 풀 스웩 풀 스웩어 좋아하는 노래 뭐냐고요 어 많은데요 그 뭐지 DPR 라이브에 그 사운드 클라운드에 있는 건데 DPR 라이브에 갈증 그 진짜 들어보세요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해 삼천 고맙습니다 백진 비 마이보이프렌 알겠어요 지금은 핸드폰 화 안왔나요 어 화가 조금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이 친구가 못 버텨요 제가 너무 맨날 떨어뜨리고 던지고 그래가지고 손 윈도불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봐봐요 제가 이거는 유리 형이 만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덤블링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깨찍기를 하는데 돈 다음에 어깨찍기 네 얼굴 반쪽만 보여요 네 반쪽만 보여요 드린 거예요 제가 미사라고 불러 불러줘 미사 하이 미사 진우파 러브유 뭐야 뭐야 하이 미사 너무 앉았네 손 윈도미를 안했고 내일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어 가야돼요 또 가야돼요 학교는 배울게 너무 많아요 누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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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무색해야겠어요 또 뿌리가 모자 개 있었네 네 아무튼 진아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요 이번 달 생일인데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에? 너무 축하만 했나? 너무 축하만 한 것 같아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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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 진짜로 요번에 저도 생일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생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여러 사람들한테 축하받잖아요 그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좋은 것 같아요 What you doing? Read your comment 이거 좀 잘했죠 지금 풀 수액 간지 탱탱이 풀 수액 멜론에 있는 좋아하는 노래 춤이세요 DPR 라이브에 이즈 유 다운이라고 있어요 진아 백신 타임 유명해져서 유빈이도 뿌듯해 했겠다 그쵸? 유빈이는 근데 유행어 제주기라서 익숙하지 않을까요? 유빈이는 유빈이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너 너무 귀여워 고맙습니다 제발 은설이라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오라보니 안녕하세요 은설아 다음 웃은 소리 너무 귀엽다 진짜 아 진짜요?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혼났는데 이렇게 웃지 말라고 남자는 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된다고 아빠랑 엄마가 맨날 제가 맨날 히히 이렇게 웃으니까 아빠랑 엄마가 남자는 그렇게 웃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맞았네요 저녁밥